안녕하세요 리믹스 오브 러브 32카운트 4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이구요 태그는 한번 입고 리스타츠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그레이프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도 그레이프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앞으로 힐 탭 두번 뒤로 토 탭 두번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그 자리에서 오른발부터 스톰프 스톰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K 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포드 스텝 터치 위드 클랩 왼쪽 사선 뒤로 백 터치 위드 클랩 오른쪽 사선 뒤로 백 터치 위드 클랩 왼쪽 사선 앞으로 스텝 터치 위드 클랩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 사이드 투게더 힐 바운스 두번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힐 바운스 두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스텝 오른쪽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1 2 3 4 스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